제가 먹던 게 이건가? 뭐야? 뭐가 이렇게 비싸? 돈 없어? 돈 좀 꺼내봐. 아, 저기요. 네? 이거 저희 건데. 저희가 살리고 잠깐 집었다가 내려놓은 거거든요. 그런 게 어딨어요.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지. 에헤이, 저희 거라니까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거 나와요? 어? 어? 왜들 그래요? 무슨 일인데? 아니, 이 사람들이 그냥 자게 될 거라 우기잖아요. 우리 살라고 집었다가 잠깐 내려놓은 거라니까요. 에이,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요. 그냥 젊은 사람들이 포기해. 포기해. 네? 포기하라고요? 왜요?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요? 아니, 뭐 그거야. 우리도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.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상에 안 도와주는 건 어떠라고요? 거기 페인트칠부터 도배, 인테리어까지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다 한 거거든요. 우리 마지막 희망이었는데. 아니, 지금 무슨 소리로 하는.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 분이라 포기 못 한다고요. 알았어요? 내가. 네. 나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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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까 그 아줌마 표정 봤냐? 엿게 질린 거? 그러게. 감히 누구한테 까불고 있어. 분이 먹기 딱 좋은 날씨네. 뜨끈하니. 뭐하냐? 영화 찍냐? 왜 재밌잖아. 이 자식은 맨날 분이 있게 들어. 그러게. 야. 오빠들이 네 맘마 지켜준 거 봤지? 너 이거 잊으면 안 된다. 그래 인마. 너 잊으면 오빠한테 혼나. 알았어? 그래 이 뉴스가. JTBC.